이 75%의 영어로 헬라인을 읽으면 이거 참 너무 자신감을 주는 거죠 제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야 진짜 75% 비트코인은 계속 호딩하고 있었구나 그 25%만 왔다 갔다 했네 되게 그거 좀 피스를 주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특별히 막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팔까 말까 계속 계좌 보면서 근데 여기서 잠깐 off the subject으로 비트코인 계좌 매일 보지 마십시오 근데 진짜 매일 봐가지고 몇 백만 원이 빼지고 몇 천만 원이 깨지고 사이즈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아요 아니면 자기 그 애드레스에 있는 그 비트코인을 보면 그 밸런스를 보면 뭐 그게 바이넌스 있나 어핏에 있나 몇 백만 원으로 깎였다 하면 그 색깔도 또 한 곳 내려가는 거 초록색이고 올라가는 거 빨간색이지만 그 색깔 보면 또 기분도 상해지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서 어쩌면 또 시쇄에서 막 팔게 되고 근데 이렇게 75% of all bitcoin has been huddled for over 6 months 너무너무 좋은 사인이죠 그쵸 75% 비트코인을 세상에 있는 게 왔다 갔다 안 했다 그냥 계속 그 아카운트에 아니면 왈렛에 담아져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하나의 원행 아닐까 이게 잠잠한 게 뭐냐면 지금 또 어떤 정부가 어떤 또 영향을 내놓고 어디서 또 어디서 뭘 팔릴지 모르니까 진짜 이 4만 9천만 무너지면 또 어떤 전문가들은 3만 불? 2만 5천만 불? 그러면 뭐 나는 반토막 나는 거잖아 근데 지금 75% 75% of all bitcoin has been huddled 보유하고 있다 얼마나 안심을 줍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기관들의 부분 항상 기관들을 봐라 그랬잖아요 뭐 개미 매술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만약 개미 매술이 더 출제하면 좋겠지만 우리 큰 손들 근데 이 despite the sell-off 7월달 아니 3월달부터 지금 이제 almost 9월달까지 이렇게 지금 안 가고 조정을 주고 4만 9천불도 테스트하고 거의 한 2만 4천불을 깎였는데 3천만 원 넘게 가격이 깎였는데 우리 기관들은 27% 27% 지금 어댑션이 왔어요 이것도 또 하나의 왜냐하면 이 K33 리서치 회사가 13F 파일링을 보면 지금 1,199개 전문 회사가 미국 현물 ETF 투자했으며 이는 분기 동안 262개 회사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너무 뻔한 증거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코앞에 코앞만 보는 뉴스 코앞만 보고 그냥 결정을 내리시는 분들은 조금만 조금만 파봐 이 정보를 좀 파보면 특별히 우리 기관들의 행동 너무너무 지금 쉬워요 이 대답은 어떻게 됐든 지금 프라이스 액션은 여기서 크게 올라가야 되고 무슨 뉴스가 나와도 그것은 ignore 해야 되고 무시를 해야 되고 지금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뉴스랑 이벤트에 시달리지 말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항상 이 우리 검은 돌 회사 검은 돌 기관 블랙락의 ETF가 드디어 스팟 그레이스케어 자산을 앞서가면서 여기 지금 이 그레이스케어는 사실은 지금 기관들이 넘버원 고투 ETF는 IBIT 블랙락 셰어예요 그래서 지금 총 ETHA랑 Ethereum ETF랑 IBIT랑 계산을 하면 지금 우리 블랙락은 드디어 그레이스케어 펀드를 앞서갔다 그 말을 해주고 있고 근데 모든 지금 다른 그 투자은행들 투자은행들의 선택은 지금 아직까지는 탑3에 있는 그 ETF를 좀 선호하고 있어요 특별히 블랙락이랑 Fidelity 근데 아직까지 블랙락은 넘버원이지만 근처도 온 지금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이 블랙락이 계속 이 특별히 ETF 쪽에서는 계속 리드를 하고 뭐 당연히 래리 핑크도 뭐 4년 전에 완전히 4년인가 5년 전에 비코인에 대해서 완전히 거꾸로 받지만 이제는 너무너무 이 가상화폐를 특별히 비코인 자산을 선호하니까 뭐 이 사람이 한다면 모든 기관들은 다 따라 하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파워풀한 블랙락이 이렇게 이제 앞서서 이제 그레이스케어를 제치고 이제 넘버원이 됐다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 또 하나의 우리한테 신뢰를 두고 이 자산은 진짜 이렇게 왔다 갔다 팔 사고 팔지 하지 말고 당연히 저도 하죠 저도 이렇게 롱텀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콜드와렛에 가지고 있는 비코인이 있고 저도 이 엘리퍼동의 심리를 보니까 저도 이렇게 오차가 끝나면 어느 정도 트레이딩하는 욕심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드로 저도 트레이딩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적으로는 저는 이 자산은 그냥 무조건 가지고 어디다가 그냥 땅을 파서 그냥 묻어놓고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은 한 10년, 20년 있다가 이것을 보면 이 자산이 진짜 expectation이 estimation이 지금 뭐 10억, 20억, 100억 Who knows? 근데 지금의 이 development들을 보면 지금의 기관들의 지금 팔로웅을 보면 그 기관들의 흔적을 보면 너무너무 그 방향을 가려고 지금 그런 사인을 지금 주고 있어요 골드도 보십시오 옛날부터 어떻게 됐나 골드 시작 포인트에서 너무너무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적으로는 그 ETF도 이벤텔리 너무너무 커졌고 근데 지금 이 스피드 이 ETF의 그 사이즈가 골드에 비해 지금 비교도 안 돼요 비코인이 얼마나 더 사이즈가 더 컸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그 비코인 ETF에 돈이 들어가 있나 골드 비해서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릴리프는 이 세 개 회사 블랙락이 우리 자산을 너무너무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안 흔들립니다 그 다음에 이분 이 인베스턴트 앱바이저들 그렇게요 골드만 섹스들 모델 샌리 이것은 투자 은행들이죠 이런 브로커 브로커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 블랙락을 추천하면서 이 골드만 섹스는 지금 5 그러니까 5,576원어치를 이 세컨드 쿼러에 지금 ETF를 샀어요 그러니까 4포인트 여기서 여기서 지금 4억 1,800만 원이니까 이게 지금 5,576억 원 상당히 비코인을 보유하고 모델세드는 1억 8,800 2,500억 원을 요번 세컨드 쿼러를 샀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지금 ETF 스토어의 네이트 제라시 회장은 기관의 현물 비코인 ETF 채택이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모든 유형의 투자에 대해 채택기간을 늘릴 수 있는 극도로 엄격할 실사 과정은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현물 비코인 ETF 하자들은 속도로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투자할 때 이 due diligence process 라고 해요 영어로는 이것을 엄청 엄청 길게 한 다음에 판단 내려서 아 그래 이제 이거는 자산은 괜찮다 우리 펀드에 담자 그런 프로세스가 되게 긴데 이 전문가는 이 속도가 엄청 엄청 빠르대요 지금 이것을 허가하는 속도가 그래서 지금 이 adoption도 특별히 브로커리 쪽에 프라베트 클라인텔 쪽에 레커멘하는 브로커들이 지금 계속 계속 지금 특별히 블랙락의 IBIT ETF를 계속 사들였다고 지금 그 증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드민 섹스도 지금 선호하고 있고 모르빈 스탠리 우리 대한민국도 이벤트리 가겠죠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애들도 왜냐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좀 많은 다른 특별히 이 슈퍼파워네션들을 좀 따라하는 게 있지만 특별히 미국 근데 일본도 지금 너무 비트코인 대에서 호주도 비트코인 대에서 모든 게 다 established 있고 홍콩도 established 있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좀 잠잠해요 근데 대한민국 연금펀드도 이 뉴스 내가 셰re하겠지만 드디어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사들였다 근데 그 비트코인을 직초적으로 아직 못 사니까 어떤 주식을 통해서 이따가 그 헤란을 보여드리겠지만 근데 여기서도 이 차트를 보면 지금 IBIT IBIT가 지금 블랙락의 ETF죠 IBIT가 아직도 넘버원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건 percentage of 호딩이에요 근데 IBIT가 만약 percentage가 100%라면 한 38%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어 Fidelity 그 다음에 ARK ETF에서는 유입유출 계속 괜찮지만 이런 모르빈스탠드나 골드만 섹스의 participation은 너무너무 크리틱화합니다 얘네들도 돈을 엄청 가지고 있는 자산업회사인데 이런 분들의 또 buying power이 들어와있고 지금 이런 블랙락의 힘이 들어와있고 그러면 이것은 no doubt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long run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밑에 있는 회사들은 뭐 그렇게 인기는 없지만 그래도 이따가 무슨 좀 ETF의 피 전쟁이 좀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좀 더 더 많은 ETF 회사들도 또 생기고 근데 지금까지 너무너무 좋은 어셔런스는 우리를 좀 calm down 시키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좀 불안하고 막 너무너무 어쩔 수 없을 때 막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좀 스탭백하고 우리는 monthly 사진을 보고 weekly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누가 지금 기관들이 어떻게 무명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괜찮다 지금 5만 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안 좋은 뉴스도 나오지만 이런 지금 흔적을 보면 나는 이것을 계속 롱톰을 가지고 있고 지금 또 투자자 심리 분석 도구도 오차의 큰 고울색 파동이 끝날 때까지는 나는 지금 계속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계속 이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뉴스는 뉴스는 아니지만 그때 내가 해지펀드의 리스트를 보여드렸어요 아직 미국의 해지펀드 그때는 좀 not yet not yet 이 좀 많았는데 이제 yes 예스가 조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그때 거랑 비교를 했는데 이것은 미국에 있는 최대 해지펀드가 비코인을 지금 퍼티스프 하고 있나 얼마큼 사들였나 근데 근데 지금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드델 뭐 되게 유명한 해지펀드들이죠 브릿지워드 밀레니엄 그 다음에 뭐 레노선스 내가 아는 것은 D.E. 샤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not yet not yet not yet not yet not yet 아직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아직도 많아요 이렇게 yes도 있지만 이 not yet이 계속 not yet이 될까요 아니면 이게 yes가 될까요 왜냐면 비코인이 있다가 상승률이 커지면 얘네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은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퍼포먼스가 안 좋겠죠 overall 나 딱 비콘에 얘기하는 건 다른 자산도 뭐 당연히 그 퍼센트에 들어가지만 만약 비코인이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일으킨다면 이 자산 회사들의 클라이언트들은 되게 업셋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자산 회사들의 헤드펀드 회사의 클라이언트가 비코인이 지금 500% 올랐는데 우리는 1%도 안 가지고 있다고 여기 있는 나에 있는 회사가 내 돈 줘 나 얘한테 갈래 그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 not yet not yet not yet 이 있다가서는 다 초록색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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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변합니다 왜냐면 블랙락이나 골드맨이나 JP모델이나 너무너무 비코인이 갑작스럽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들이 커스터머들이 왜냐면 넘버원 thing이 손님이에요 저도 월가에서는 넘버원님이 손님이에요 손님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햇빼하게 해줘야지 그 손님이 계속 자기한테 돈을 투자하고 있지 손님을 어기고 그 사람의 원하는 걸 안 해주면 손님은 떠납니다 hedge fund 카운트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은 60%지만 저는 이따가 100% 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비코인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자산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면 정부의 특별히 미국의 빚은 늘어날 거고 그 늘어나는 것은 계속해서 프린팅으로 돈 프린팅으로 해결할 거고 지금 걷어들이는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엄청 늘어가고 그러면 비코인을 더 손할 수밖에 없어요 달러는 더 약해지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hedge fund들도 특별히 이 not yet not yet 애들이 얼만큼 살지도 모르지만 여기에서도 엄청 큰 buying power가 올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는 국부펀드 국부펀드도 움직임이 있을 거다 내 생각에는 이거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이 나라 큰 부자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2446 비티스를 샀어요 그게 한 1억 4천 3백 만 달러 당연히 액수는 엄청 조그만 액수지만 우리나라의 국부펀드는 일본의 국부펀드는 또 국부펀드 participation은 얼마큼 될까 그것도 거기서도 계산해야 되잖아 이 사람들도 얼마 살까 Morgan Stanley 얼마 살까 Goldman Sachs 얼마 살까 이 21밀 비트코인만 있는 자산 이렇게 한도가 있는 자산이 이렇게 많은 바이러들이 다 있다가 몰릴 건데 우리는 여기서 6만불이 또 깨질까 봐 걱정을 하고 4만 9천 불이 깨질까 봐 걱정을 하고 한 나라가 자기 너무 비트코인이 괜찮으니까 우리 국부펀드 사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지금 노르웨이 서브먼 워스펀드가 가지고 있는 게 계산을 하면 노르웨이 시민들 한 사람마다 27달러의 비트코인을 지금 소유하게 됐다고 여기서 지금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펀드는 마이크로 스트레지 랑 또 마라턴 디지털 주식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떤 법 때문에 인디렉트 마이크로 스트레지 주식을 사서 비트코인 에 퍼티스페이션 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왜냐하면 대한민국 펜천 펀드는 나도 펜천 펀드 연금 펀드 에서 대한민국 기축 대선 뭐 잘 그렇게 100% 모르겠지만 분명히 펜천 펀드는 아직도 비트코인을 예스는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북부 펀드 MPS MPS 여기서 3400만 달러 그러니까 450원 원어치 가치의 마이크로 스트레지 주식을 샀다 왜 그랬겠어요 똑같지 않아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엑스포이 필요하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인디렉클리 드렉클리는 못하니까 그래도 인디렉클리 사자 그래서 지금 많은 지금 이런 펀드들이 MPS 하고 그리고 지금 MPS 마이크로 스트레지 처럼 우리도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회사들이 너무 지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MPS 를 보면 너무 침을 질질 흘리고 있거든요 그 주식은 너무너무 잘 됐어요 비트코인 올라가 가지고 근데 자기는 트레이지리는 지금 다른 회사들은 매출이 들어오고 모든 이익들이 들어오면 그것은 다른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달러는 헐값 되니까 아 왜 우리는 이러는 거야 마이크로 스트레지 봐 마이 셀러를 봐봐 쟤는 그 돈을 비트코인이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회사가 늘어났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크로 델도 우리 델 퍼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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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권을 내놓은 회사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코뻘트 트레이지리 에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을 담아야 된다 또 거기서도 또 반 파울이 나오고 이 21 밀리언 셀러밖에 없는 한도에 있는 비트코인 자산에 살 사람은 지금 엄청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6만 벌에서 시달리고 망설이고 있어요 떨어지면 어떡할까 좋아요 구독